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프고 지금 그냥 내가 마음이 자포자기라고 그래야 되죠. 딱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나름 참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성격이 되게 고식해요. 본인 성격이요. 그래서 하나밖에 모르면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는 내 집을 위해서 달려왔을 것이고 또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달려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집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힘들었어요. 진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와이프한테 모진 소리라 그래야 되지. 모진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한테는 나 같은 인생을 만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시면서 정말 이 소리 저 소리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정말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가정 잘 지키셨어요. 정말 남들 회사 가서 무슨 욕을 얻어먹어도 가정한테 가정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니시거든 본인이. 그냥 내 집은 내 집에서 해결하고 가정 것은 가정에서 해결하는 딱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진짜 지칠 만큼 지쳐버린 것 같아. 회사도 지쳐버렸고 집도 지쳐버렸고 왜 그러냐면. 집에 가도 솔직히 재밌는 것은 재미난 것은 없잖아. 내가 집에 가면은 오히려 내가 집 가사까지 가사까지 해야 되는 그 입장이거든. 한 번도 집이 깨끗하게 청소해 준 적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고생고생 집에 가면 그냥 여보 따뜻한 밥에 넣고 그 요 같은 와이프가 당신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끝날 텐데. 와이프는 매일 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 거의 누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와이프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정신적도 정신적도 안 좋아요. 우리 나라찬 대주하고 우리 아내 한 땅을 넣으면은 이 두 분이 어떻게 부부로 살았을까 할 정도로. 응? 남남처럼 거의 각방 쓰고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뭐 대주님도 남자잖아. 남자인데 여자 한 번 안아보기를 하늘이 별 따기였을 거라고 나는 봐. 그렇죠? 여기에 대개 갈등도 심했을 거고. 어? 왜 여자가 자꾸 피해버리는데?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라고. 그런 말 했잖아. 네. 칼로 물배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매일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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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지켜나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정말 작년 재작년 수준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왜? 열심히 달려온 쟤밖에 없는데. 그런데 올 마지막까지 올해 겸여 년 마지막에 사장님한테 최악의 내 직장을 이동하라는 수거든. 그런데 사장님은 솔직히 이동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지금까지 찬밥, 더운 밥 다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모진 소리를 회사에서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냥 여기서 뺄을 묻으리라.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모진 소리를 다 견뎌 가면서 지금까지 참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장님이 그만큼 고생했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필요 없다네. 자기 핏줄. 그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아드님 계시죠? 네. 있어요. 그 아드님을 사장님 잘했다 안 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걸 진작부터 하고 있었어. 진작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눈에 가시였을 거야. 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쟤를 어떻게 내보낼까. 그런데 사장님이 눈통성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런데 나 비빈 성격도 아니잖아. 못 하잖아. 그러니 요즘은 다 비벼야지 잘 보이는데 비벼야지 좋은 세상인 줄 아는데 그냥 무식하게 일하라면 일만 하는 성격이지. 누구한테 잘 보이는 성격도 못 되고 사주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올해부터 내가 피해야 되는데 올해 올해부터 내가 피는 안 피는 게 아니라 아니 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말려버렸단 말이야. 쫓겨나게 생겼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냥. 갈아가기기 전에 내가 나와버려야 되나. 그렇죠? 내가 잘릴 때까지 개고 있어야 되나.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약간 마음이 붕 뜨고 있어. 예 그니까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속에 지금 그렇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나보다도 못한 직원들도 있는데 왜 내가 거기서 직원들 가면 한다고 그래야 되죠. 짤린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직원들 거기에 내가 포함이 돼 있나. 뭐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잘리면 난 또 어디를 가서 아직까지 자손들이 이렇게 딱 공립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자손들 몇 개 살리게 보여요. 내 학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고물 주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다고 몰 사람은 아닌데 집에 지쳐. 회사에 지쳐. 내가 지금 갈 곳을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 내 마음이 그러나 내년 사흘 돼서는 괜찮아지니까 내년 내년 사흘 사월 한번 물어볼게. 작년 십일 월 달부터 네 엄청 힘들었을 텐데요. 힘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계속 힘들었어요 아니까 작년 내가 지금 말하잖아 작년 십일 월 달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지 그냥 그 사표를 쓰고 그냥 뛰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을 진짜로 많이 가졌을 거란 말이야. 내가 어느 어느 친구가 너 우리 직장 한번 와볼래.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나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그 직장 갔을 거야. 맞아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 개무시 회사에서 정말 내가 이 돈을 받으면서 내가 그 개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 컸던 것 같아. 그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한순간에 가장의 자리가 이렇게 양 어깨에 무게가 이렇게 큰 것을 오늘 제가 또 서서히 보고 느끼네요. 그러나.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올해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요? 예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사월달 정도부터는 내가 괜찮아져요. 아마 불만이 내년 사월달부터는 내가 이동 수가 완전히 나한테 자리를 잡기 때문에 더 오히려 내년 사월달이 더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낮다고 보면 돼요. 그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좋게 더 오히려. 맞게. 자영업이에요 일반 회사예요. 본인은 장어 자영업 절대 못 해요. 사주 고식한 성격으로 무슨 자영업을 해. 안 그래요? 아니 그 저 저 혼자 하는 거 뭐. 그니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식한 성격으로 뭐를 할 거냐고요.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어? 거기서 얼음판에서 내가 놀라면 놀아야 되고 따뜻한 곳에서 놀라면 놀아야 되는데 본인은 이거 해 그럼 이거만 계속 하는 스타일이지 번갈아 가면서 한칠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자영업보다는 그냥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게 언제냐. 내년 사월부터 사월달부터는 운이 돌아와요. 내 운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말할게요. 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사는 게. 그쵸? 남들은 다 부모한테 뭘 물러받는다는데. 남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물러받는다는데. 나는 내가 왜 엄마 아버지 다 몇 개 살려야 되나.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유모조모. 내가 가정을 세 가정을 꾸려야 되거든. 내 장모 집도 봐야 되고. 내 엄마 집도 좀 봐야 되고. 우리 집도 봐야 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1년만 더 고생하세요. 그럼 내년 사월까지 참. 예. 내년 사월달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참는 거 잘해요. 예. 그래서 힘든 거예요. 무당이 점을 봤을 때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내 인생은 누구한테 보상받나. 억울한 내 인생은 누구한테 보상받나.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치면 일로 가고 저기서 치면 절로 가고 그러고 여기서 치면 절로 부르고 딱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보단 제가. 멘탈은 강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달은 잘했다고 보지는 못해요. 와이프가 어디가 간직 가려운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가 참으면 되지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더 아픈 거예요. 그것은 와이프는 요거 요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네. 끝납니다. 다. 다.